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25일 저녁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 결정 공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지난해보다 표준지는 5.92%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표준주택은 5.95%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한번 알아보시죠. 2023년 적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소유자 및 관할 지자체 의견은 지난해보다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월 25일부터 오늘이죠. 관할 시공구 민원실 등에서 이의신청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보시죠.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공시법 제24조에 따라서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년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가격을 1월 25일 공시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요. 지난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 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고 하고요. 지난해 대비 53.4%가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고 합니다. 아래는 공시가격 안 열람 및 의견 청취 개호고요.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2022년 12월 14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 20일간 있었죠. 그리고 표준 의견 현황, 표준지 의견 현황, 그리고 표준주택 의견 현황에 대해서 나와있으니까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에 대한 의견 제출이 감소한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조정과 함께 지자체 참여와 검증기간 확대 28일에서 34일로 확대되었죠. 이 확대되는데 다른 것을 보인다고 합니다. 참고로 표준지는 71.4% 2022년도에 65.4%로 감소를 했죠. 2023년도에는요. 표준주택 같은 경우도 2022년은 57.9%에서 2023년은 53.5%로 감소를 했습니다. 대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외부점검단 등의 검토를 거쳤다고 하고요. 총 391건이 반영되었고 그 반영률은 7.2%로 지난해보다 3.4%포인트가 증가된 수준이라고 합니다. 표준지, 표준주택 우선 표준지는 전체 4,969건 가운데 336건이 반영됐다고 하고요. 상향 의견은 253건으로 하향 의견 68건 대비 3.7배라고 하고요. 표준주택에 대해서 보면 전체 462건 가운데 54건이 반영됐고 하향 의견은 28건으로 반영 의견의 과반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표준지 56만 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요. 의견 청취 전후 동일 수준을 유지하여 전년 대비 평균 5.9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만 표준지 특성과 이용 상황 등이 고려되어 부산, 광주, 충북, 전남, 제주, 강원에서는 하락폭이 변동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래는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인데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공시와 2023년 공시, 그리고 여기 보면 붉은색 있고 파란색 있잖아요. 붉은색은 당초 공시한 대비 공시지가가 상승한 시도를 말하고요. 푸른색은 공시지가가 하락한 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준주택 가격 보시면 표준주택 25만 호에 대한 공시가격도 표준주와 마찬가지로 의견 청취 전후 변화 없이 지난해보다 5.95%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고요. 표준주택의 멸실에 따른 표본, 교체 및 주택 특성과 이용 상황 등이 고려되어 대전, 세종, 경북에서는 하락폭의 변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래는 시도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공시, 2023년 공시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붉은색하고 파란색 있잖아요. 붉은색은 당초 공시한 대비 공시가격이 상승한 시도라고 하고요. 반면에 푸른색은 공시가격이 하락한 시도라고 합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표준지임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은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누리집 홈페이지죠. 여기 이제 URI가 있고요. 해당 누리집과 해당 표준지임의 표준주택 관할 시공구 민원실에서 1월 25일 수요일 오늘이죠. 부터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의 전화는 1644-2828이나 문의 전화나 아니면 여기 알림이 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의 전화는 9시부터 17시 30분까지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의가 있는 경우는 2023년 2월 23일 목요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위에 있죠.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 부동산 관할 시, 군, 구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혹시나 이의가 있는 경우는 위에서 여기 말씀드린 누리집이나 민원실을 통해서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이 제출된 표준지임의 표준주택은요. 감정평가사, 교수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점검단의 심층 심사를 거친다고 하고요. 만약에 이제 심사를 통해서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된 경우는 3월 16일 목요일에 조정 공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혹시나 이의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 시공구에서는요. 표준 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공시지가 및 개별 주택가격을 4월 28일 금의 결정 및 공시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요. 아래에 이제 2023년 표준 부동산 조사 평가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이제 최근 3년간 의견 제출 의견 반영 추이죠. 이 부분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준지와 표준 주택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3년 표준지 및 표준 주택 가격 결정 공시가 있었고 지난해보다 표준지는 5.92% 하락했고 표준 주택도 5.95%가 하락했습니다. 2023년 적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하고요. 소유자 및 관할 지자체 의견은 지난해보다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1월 25일 오늘부터죠. 관할 시군구 민원실 등에서 이의신청 가능하니까요. 혹시 이의신청 하실 분들은 제가 알려드렸죠. 그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 유익한 컨텐츠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